송금할때 수수료도 누가 가져가는건가요? 내가 할께요 네 내가? 답변해주세요 아.. 송금할때는 음.. 여러분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주고 한쪽에서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송금수수료는 채굴자가 갖고 가게 됩니다 채굴자 라고 하는거는 영어로는 마이너라 그래요 마이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리라고 하는거는 A가 B라는 사람한테 5비트코인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거래가 정당한건지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되는건지 일단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을 여기서 블록체인이 나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장부같은거에요 거래 장부에요 거기다 쓰는거에요 거기다가 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채굴자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채굴에 특화된 칩이 있어요 A6라는 칩이 있는데 그런 칩을 사용해서 엄청난 양의 연산을 돌려서요 이 거래를 검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단 하나의 전세계에는 비트코인 장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블록체인에다가 그 거래가 일어난거를 기록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채굴자에요 그래서 결국에 수수료는 어떠한 중앙기관도 아닌 예를 중앙기관도 아닌 그 채굴자가 가지고 간다 이전 시스템이랑 비교해보시면요 제가 누구한테 송금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은행이 카드사라든지 은행들이 그 수수료 갖고 가죠 중앙기관들이 그걸 해주는데 근데 이제는 가장 큰 특징이 분산화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도 분산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원하면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경제학적으로 힘든 거지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어디로 보내든 수수료는 100% 채굴자한테 간다는 거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더리원도 관심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원도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어? 나 이거 대답하고 싶어 오케이 자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코모토는 나 이거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죠 사토시 나코모토는 블록체인 백서를 쓴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백서를 썼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비트코인 백서에 적혀있는데 이제 그거를 구현을 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뭐 네 그 장부 장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블록이고 이 종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체인인데 그 이거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런데 블록체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응용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냥 비트코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더리움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2.0이라고 하거든요 이더리움의 가장 큰 기능은 스마트 계약서라는 건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돈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새로운 개념이에요 프로그래밍은 비트코인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복잡한 수준이에요 진짜 복잡한 수준이에요 어떤 거냐 예를 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예금 계좌를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이제 제 딸래미가 있어요 딸래미가 있는데 제가 매달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의 80%를 딸래미를 위해서 통장에 계속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딸래미가 만 18살이 되면 그 돈을 딸래미한테 주거나 아니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돈이 남이 보관을 하다가 딸래미한테 넘어가거나 만 18살이 됐을 때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이거 프로그래밍 할 수 없지 지금 비트코인은 단순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법무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보고 이걸 해달라고 하면 법적 효능이 제가 죽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이 변호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일을 안 하는 경우나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이 걸린다던가 맞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죽고 난 뒤에 이게 시행이 사람이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화폐를 사용할 때 이거 자체를 코드로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그러면 제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죽는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발행이 돼서 제 딸내미 이더리움 계좌가 있으면 거기에 돈이 다 18살이 걔가 18살이 되는 수가 다 바뀐다던가 그런 식으로 돈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 이더리움의 프로그래밍 스마트 계약서를 응용하기 시작하면 진짜 무궁무진한 세상이 보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는 비즈스템은 처음에 화폐로 시작했다는 거 화폐로 시작했는데 화폐를 이제 만들려다 보니까 부가적인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 화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거에 쓸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이제는 비탈릭뷰텔린이라 엄청 어린 나이에 천재적인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개발을 한 건데 그래서 뭐 시은이 형이 잘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많은 기능들을 복잡한 기능 이제는 튜링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복잡한 수준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엄청나게 간단해요 A가 B라는 사람한테 O 비트코인을 줬다 B가 C한테 O 비트코인을 줬다 이렇게 쭉 이런 정보만 기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문의 루비라든지 복잡한 것을 하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비트코인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까 말했던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그런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룸이 나온 거고 이더룸이 기본적으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 많이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더룸이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다른 거고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한 기록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는 똑같고요 블록체인의 기록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는 똑같고 가격이 많이 오를 거랑도 비슷한 거 같고 혹시 이걸 잘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 따라서 레고 말씀드릴게요 그 레고가 유아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레고가 있고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가지고 놀고 있는 레고가 있고 테크닉이라고 좀 복잡한 레고가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레고의 그 블록 크기? 크기는 약간씩 다르지만 레고는 끝내 레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어쩔 때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정답일 수가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정답일 수 있고 근데 결국에는 레고라는 거 그 작은 레고를 사용하면 좀 더 섬세한 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섬세한 거를 만들기에 되게 적합한 거고 비트코인은 큼직큼직한 거를 만들기에 참 적합해요 진짜? 뭐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질문 하나 더 오는 거 말할게 아 또 왔어요? 카톡으로 온 건데 비트코인의 기능 중에 전에 비트코인이 진리될 수 있고 차가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분이 컬러코인 컬러코인 물어보시는 거 같거든? 아 컬러코인 소유권 등록하는 거? 소유권을 등록하는 거? 아 소유권 등록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카드포크 하면 이런 기능에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현금 가치만 반토막 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컬러코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너가 컬러코인 설명할래?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1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 1비트코인은 0.1비트코인 이렇게 나눠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정해서 1비트코인의 소유권 누가 갖고 있냐를 블록체인이라는 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바꾸서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위 가장 핵심 기능이 각 화폐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든 게 다 블록체인의 기록이 되어있죠 체인 형식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응용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자동차라든지 등록할 때 지금은 분선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중앙 서버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중앙 서버에 다 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안 몇 겹 쌓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거 자체를 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 빌딩의 소유권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기록 같은 거를 블록체인에다 해버리자 라는 큰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같은 걸 할 때도 막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은행 거래가 비트코인에서 엄청나게 단순화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거래를 하든지 부동산 거래를 하든지 엄청 쉽고 빠르게 특히 외국 사람들이랑 거래를 할 때도 뭐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거에다가 뭐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개념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포크 관련해서는 포크랑은 상관이 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어떤 거든지 기록은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기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포크랑은 뭐 크게 관련이 없고 근데 만약에 사업화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을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수료가 상당히 중요할 거에요 수수료가 상당히 중요할 거에요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뭐 두 개 다 제가 봤을 땐 둘 다 수수료를 싸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수료를 둘 다 싸게 하는게 목적이 어떻게 할 거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업화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수수료 같은 거를 고려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칼라코인 같이 소유권에 기본적으로 기록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장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부가 무엇을 기록하는가에 따라 왜냐면 코인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가끔씩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온만 있으면 되지 않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근데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 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특성화된게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팩텀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동산 등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특성화되게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적 모델이 있고 부동산의 특성은 최대한 살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같이 증권 그거를 블록체인 위에다 올려놓는거는 거기에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구요 그쵸 말해 말해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비트코인 화폐로서 이 나온 블록체인 기술을 점점 점점 응용을 하는 단계에 있는거죠 기록 시스템으로서 여러가지 특성들을 또 자기가 오픈소스에요 비트코인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소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자기만의 이제는 좀 더 강화된 알고리즘을 추가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정말로 많죠 정말로 다양한 생태가 존재한다 이런거고 칼라포인 같은 경우도 포크랑은 관련이 없다 만약에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모르면 리서치를 해야죠 리서치를 최대한 빨리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아까지 그 다음주에 아까지 하고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만쯤에서 저희는 이제 물러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가 올리는 자료도 열심히 봐주시고 구독 라이즈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 저희 밑에 링크 링크 블록체이너즈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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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